나는 솔로 11기 순자는 방송 이후 네티즌들의 비판에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순자는 11기 출연자들과 찍은 여러 사진을 게재하며 방송에서 보여진 철부지 행동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순자는 저의 행동에 쓴소리해 주시는 안티분들께도 덕분에 저를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라며 여전히 솔로지만 단점들을 많이 깨달은 만큼 이제 이러한 단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성숙한 최수영이 된다면 저도 커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순자는 방영되었던 나는 솔로 11기 방송에서 영철과 최종 커플에 성공했으나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순자가 인스타를 통해 해명하는 이유는 촬영 중 뜬금없이 찬송가를 불렀지만 영철이 단체 술자리에서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를 부르자 당황했으며 영철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공유하는 모습으로 식사라이팅이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11기 순자가 인스타를 통해 직접 해명한 만큼 앞으로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네요.